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령 스폰 채널의 김재령입니다 오늘 이곳은 예천의 해룡포 마을의 상강주막에 제가 왔어요 너무 이쁘죠 넘나 문치있어요 완전 짱입니다요 지금 이곳은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힐링 되시나요 넘넘 좋아요 넘넘 좋아요 허치의 일을 너무 가까워서 조금 일어나볼게요 영상을 됐죠 우리 회장님 우리 미경씨 우리 영란이언니 우리 회장님 센스 있어요 제 채널에 바로 나갑니다요 채널에 나갑니다요 오늘은 제가 모임을 하러 예천까지 왔어요 우리 팔도에서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들이 같이 모임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천에 계시는 분들이 준비를 한답니다 이곳에서 오늘 공연을 하고 내일은 안동으로 넘어가요 공기가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공기가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길이 예쁘답니다 이렇게 길이 예쁘답니다 완전히 한상이죠. 한상 제 채널 보시는 분들께 선물입니다. 오 대박 음 좋아요. 좋아요. 와 너무너무 싱그럽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시골길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노래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 콧노래 오늘 좋은 분들과 저는 신나게 놀거예요. 오늘도 김재랑 쓱쓱폰 채널 끝까지 영상 풀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 즐거운 날 되시고 행운이 가득하세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